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 배드민턴협회가 제30회 영등포구 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357팀, 714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가독 중 총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동호인들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영등포구 배드민턴협회 오종인 회장은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학교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배드민턴 종목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